자 25번 허프의 중력 모형에 의해서 가능매상고를 추정을 하고자 하는데 유인력지수는 여기인데 매장면적은 200평 근린지역과 점포의 거래단지수는 우리가 얼마? 2로 가정하죠 자 이론적 매상고를 보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은 근린지역 A지역과 점포의 거리가 1키로죠 그래서 거리의 우리가 제곱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거든요 1키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면적은 200평이 되겠죠 매장면적이 비례하고 B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면적 200평 C는 매장면적이 200평인데 거리 3이죠 요거죠 그럼 여기 200이고 요건 얼마죠? 50이고 9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우선은 200을 9로 나눠주면 얼마 돼요? 9 2 18 22 점 얼마 나오죠? 18 22 점 약 2가 나오나요? 자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러면 272. 약 2 정도가 돼요 자 그러면은 272.2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요게 보면은 그래서 요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매장면적에 우리가 비례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E로 가정한다는 것은 중력 모형을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A에 대한 우리가 이론상 가능매 상고는 얼마냐 그러면 A에 대해서는 요게 270이죠 A 지역에서 구하는 건데 A 지역에서는 200 전체 전체 272점에서 A는 요거죠 A는 얼마? 200이 차지하는 비례인데 이게 얼마? A에 지출 가능액 천만원 곱해주면 요게 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 정답이 나오겠네요 자 26번 다음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형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이 미흡을 하면은 도시 주변에서 집가가 낮은 곳에만 선택해서 불규칙 밑줄 불규칙 포인트죠 흉하게 개발되는데 때로는 비지적 개발 또는 개구리 띔띠기 개발 도시 스프롤의 유형이죠 스프롤 형상을 나타나거든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때 나타나기 쉽고요 스프롤 형상은 주거지역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합니다 스프롤은 확산은 과거로 이를 인위적으로 환원하기는 어렵고 이런 부동산 문제는 더욱 악화되기 쉽고 이를 바로잡는 일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5번 정답인데 이 형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가와 조종구역에 아니라 개발 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발 제한구역 지정이 필요하다 5번 정답 27번 틀린 옳은 것 변동금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예상외로 높을 경우에는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동금리의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금리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죠 고정이자율 1번이 정답이네요 고정이자율 저당에서는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높을 때 하면 안 돼 낮을 때 2번은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정답 질문입니다 낮을 때입니다 낮을 때 조기 상환하는 게 유리하죠 고정이자율 저당에서는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높을 때가 아니라 낮을 때 낮을 때 차입자는 시장금리의 하락에 있다는 위험 부담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 위험이 발생하는 겁니다 낮을 때입니다 4번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변동이자율보다 고정이자율이 아니라 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죠 4번 정답 대출 계약 당시의 초기 이자율은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것 그래서 5번 틀렸는데 5번도 시험에 많이 냅니다 자 28번 부동산 분석에 관한 용어의 설명 중 틀린 것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우리가 모든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총량적 지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맞는 질문이죠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나타난 분석이 바로 무슨 분석 시장 분석이 나타나겠죠 시장 분석 자 3번에 특정에 동그라미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입니다 자 그리고 흡수율 분석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량 정책 환경 지역 시장 특성 분석 하는 거고 흡수율 분석이나 시장 분석 2번 정답 자 그리고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임대도의 가능성을 분석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고 이게 작년에 또 출제했었죠 그리고 네 번째가 타당성 분석 개발 사업의 투자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타당성 분석이 되고 최종적인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투자 분석은 다섯 번째 순서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 상권 분석은 대상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이는 지리적 범위를 분석하는데 시장 분석에 있어서의 단위는 상권으로 표현되고 상권의 범위는 개발부동산의 수요의 대체성 및 경쟁 부동산의 공간적 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씁니다 맞는 지문 2번 정답 29번 가장 거래가 뭔가 등가 교환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 동그라미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 건물 지분을 갖는 건데 공사비를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신차지 방식은 차지 땅을 빌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권리금은 주고받지 않는데 계약 종료 시점에서 땅을 빌렸으니까 무상 반환하고요 건물은 공동 개발 사업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로 양도합니다 맞는 지문 사업 수탁 방식은 건물이 기획 단계에서부터 완공 후 관리 운영까지 사업 실시에 대한 전반을 개발 업자가 담당하는 개발 방식인데 사업이 개발 업자 명의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져요 3번 정답이죠 3번은 누구의 명의로? 사업 위탁형은 토지 소유주체가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끝까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 개발 업자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는 점 4번 공동 빌딩 건설 방식의 경우 사업 방식은 각 토지 소유자가 상호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설하는 자력건설력 또 건축비를 개발 업자 등이 부담하고 토지 가격 건축 자금 비율에 따라 나는 등가 교환형 두 가지 유형이 있고 건설 협력금 차입 방식은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공동의 사업자가 건축비를 부담하여 건물을 완공한 이후에 제3자에서 임대에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이래요? 배당 배분하는 공동사업 방식입니다 3번 정답이고 30번 옳지 않은 것 부동산 마케팅의 대상은 물적 부동산인 토지 건물, 부동산 서비스, 부동산 증권의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제품을 사고 팔고 임대차 하는 걸 말합니다 부동산 마케팅 종류가 2번 3번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 공급자 시장에서 매수자 수요자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마케팅 전략이 최근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4번 고객과의 장기적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은 무슨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30번에 4번이 정답이죠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으로서 관계 마케팅 전략을 예를 들어 볼 수 있다 부동산 상품의 마케팅 계획 시에는 품질, 설계, 입지 조건, 상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31번 이자율과 관련된 설명인데 부동산 투자자는 매각에 의한 자본 차익 뿐만 아니라 융자를 승계함으로써는 이익도 기대할 수 있죠 지렛대 효과 없다 하니까 틀렸어요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번 정답이네요 2번 이자율은 오늘 소비를 포기하고 이것을 오늘의 소비를 미래로 미루는 데 대한 화폐 시간 선호 가치인데 항상 뭐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다 융자 잔고에 대해서 얘기거든요 이자는 융자 잔고 거든요 융자 잔고에 이자율을 곱하면 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자율은 항상 뭐에 대해서 융자 잔고에 대해서 적용하는 겁니다 3번 모든 투자에 있어서 투자 유의를 하는 기본적 최소한의 요구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실질 이자율의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단순히 돼서 명목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부채 감당률의 변화와 채무 불이행 위험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5번에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에게 얼마가 되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높다 부채 감당률이 높다는 것은 순 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보다 뭐다 우리는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위험은 뭐야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대로 변동하면 무슨 관계에 마이너스고 32번 차입자 입장에서 오른 건데 시중, 운행, CD, 영동, 주택, 담보대출은 변동금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료는 고정금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죠 지속적으로 시장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뭐가 돼? 우리는 변동금리가 유리하겠죠 보금자리론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가 유리합니다 1번 틀렸고 통상적으로 CD, 영동, 주택, 담보대출은 보금자리론 고정금리보다 이자율이 낮은 편 높은 편이라 낮은 편 보금자리론을 대출받는 거죠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것은 변동금리대출이 가지고 있는 금리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번 정답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인데 자 여러분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인데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죠 이때 월상환액은 점점 줄어들죠 원금균등분할상환에서 월상환액은 체감하거든요 원금은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거든요 원금은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는 점점 작아지니까 전체값은 점점 커져요 그래서 맨 끝에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한다 그래서 틀림짐 지금 뭐일 경우다? CA입니다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5번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형상이 심해질 거로 예상되면 고정금리대출이 유리합니다 변동금리대출 고정금리대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33번 CMO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건데 CMO는 발행기관이 하나의 모기지풀 이런 얘기죠 하나의 모기지풀을 해서 몇 개의 계층으로 나눠서 발령하는데 이때 나누어진 계층을 우리는 트렌치라고 하죠 트렌치 1번 개념입니다 만기가 장긴 트렌치일수록 만기가 장기로 간다 1년, 2년, 20년 장기로 갈수록 미래의 불확실성인 위험이 높으니까 수익률이 높죠 3번 원리금을 트렌치별로 처음에 1년 원금이자 주고 그 다음에 끝나면 2년차, 끝나면 3년 이런 식으로죠 원리금이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MPTS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조기상환 위험은 MPTS와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그런데 트렌치별로 부담하는 조기상환 위험의 크기는 다르죠 만기가 길수록 위험이 높아요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뭐다? MPTS 5번에 원리금이 투자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MPTS와 동일하고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채권을 발령하는 MBB와 성격이 유사하죠 이 두 개를 갖춘 혼합형 성격을 가진 MBS를 의미하죠 5번 정답 34번 유동성에 부동산에 낮은 유동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증권화 상품 아닌 거 찾는 거 PF는 증권화 상품이 아니라는 거 닛지는 부동산 증권의 한 형태죠 부동산을 주식 담보로 주식 발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이거 뭐죠? 부동산 펀드죠 자 5번 정답입니다 35번 부동산 가격의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수익의 대가인 임대료로 표시되며 원본과 과시 원본은 가격 임대료는 과실에 관계했습니다 부동산의 현실적 가격은 기회비용을 잘 반영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는 평가가격은 기회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잠재가격이 된다 여러분 부동산의 현실적 가격은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 2번 정답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한다 3번은 시장가치 개념 그리고 4번은 영속성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변화의 과정이 있고 과거 현재 및 장례에 걸친 장기적 배려가 형성되고 부동산 가격은 단독으로 고립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36번 틀린 것 사례 자료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에서 구할 경우는 지역요인 비교과정 필요하죠 오늘 배우셨습니다 1번 정답 틀렸죠 인근 지역과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어요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에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3번은 유사지역의 개념이죠 4번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 수준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인 경우에는 전환전이죠 낮은 동그라미 전환전 전의 동그라미 그게 포인트 맞는지 37번 건물의 감정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건물의 재생산 원가에는 직접 비용 간접 비용 물론 통상적 부대비용 포함되어야 되겠고 건물 비용 구하는 방법에는 이런 방법이 있고 비용 접근법의 감가상각은 시간의 경우에 따른 건물의 실제 가치의 손실을 의미하는데 회계학에서의 감가상각과 다릅니다 내용이 같다니까 다르다 건물의 물리적 감가는 자연적 사용에 따른 마모 기능적 감가는 디자인 구조 악화 경제적 감가는 인근 지역 공내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해서 발생하죠 관찰 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세밀하게 관찰해서 반영합니다 38번 거래 사례 비교를 위해서 2011년 10월 1일에 1억 원에 거래된 매매 사례를 조사했는데 기준 시점은 2012년 3월 30일이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 10월 1일부터 어린 때까지? 12월 31일 그리고 3월 31일 이게 어떻게 돼요? 2004 4분기 이것은 1 4분기 몇 년? 2011년 이것은 2012년이 되겠죠 그러면 얼마? 4 4분기 가격 상승률 2%죠 10월 1일을 100으로 봤을 때 몇 %? 몇 %? 2% 뭐 했다 상승했잖아요 상승률 그리고 여기 곱하기 또 마지막 또 1월 1일 기준 했을 때 100으로 봤을 때 얼마? 1% 하락을 했네요 1% 하락을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시점 수정을 했어요 여기인데 얼마에 거래됐다? 1억 원에 거래를 하겠지 그럼 얼마? 여기 1점 이건 얼마? 2 곱하기 0.99 곱해주면 되겠네 39번 환원이율 결정 방법 중 순수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다 오늘 우리 배울 때 환원이율은 환원이율은 대상 물건에 순수이율의 위험률을 가산한 율로 해서 구하는 방법 뭐죠? 요소 구성법 또는 조성법이라고 하죠 2번 정답 40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개별 주택 가격은 매년 5월 31일이 아니라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되고 자 건물 표준지 공시가 공시장 틀렸죠 아까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상은 표준지의 지번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표준지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입니다 자 그 3번은 단독입니다 공동이 아니라 단독 주택 가격은 표준 주택 가격과 개별 주택 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하고요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당의 토지의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로 본다 요거 한 3번 출제했네요 4번 정답 개별 공시가 표준지 공시가 모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4번 정답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5번 정답 140 96 100